자, 우리 봄날 어울리는 음악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노르마 스피커와 사라지다 인디 11 이 조합 매칭해서 쓰실 분들 많으시죠? 자,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. 랑랑 연주인데요. 참 아름답네. 랑랑 연주 랑랑 연주 변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얘기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럴 때 이 음악이 조금 폭풍가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정말 좋으네요. 저도 지난주에 약간 몸이 좀 아팠어요. 코로나는 아니고요. 몸살을 앓고 딱 일어나서 나오니까 오, 오늘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려요. 아, 내가 참 행복하구나.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쉴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자, 이런 기쁨들을 같이 많이 함께 동참해서 누르길 원합니다. 자, 오디오 구입무이는 문이는 홍디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요. 또 제가 아는 한정에서 최대한으로 좋고 또 매칭이 잘 된 오디오 시스템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. 이 기쁨을 같이 한번 다같이 함께 누리시자고요. 자, 노르마하고 사갈사다인 디일레븐은 참 좋네요. 아무리 들어도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.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